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에요 줄임말로 나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리에서 제작하는 칼 연마에 대한 길잡이 안내 동영상 이에요 영상은 총 29개의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이쪽 이렇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날 끝에 이해 두번째 날 끝 만들기 세번째 날의 형태 이해 네번째 날 연마면 처리 다섯번째 숫돌 특징 여섯번째 칼 파지법 연마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칼 관리 방법 이렇게 일곱가지의 큰 틀로 준비되어 있고 칼 연마에서 초심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첫 스타트에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영상의 내용은 텍스트로 보실 분은 바로 아래에 블로그 주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상이나 텍스트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길잡이 영상 외에도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바랏 드세요 상반flow 상반flow 상반 sweaty 상반 motorcycles будANG 공엌 상반ao 감사합니다.